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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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의 인구 이동 패턴을 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신도시들이 많이 생겨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남구는 갑을이 합구가 된 거고요. 27만 이하로 와갖고 두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져서 거기서는 박재호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이 경쟁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북강서 갑을이 있었죠, 그전에는. 이게 인구가 증가해서 강서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단일 선거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북갑, 북을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는 김도업 의원하고 변성환 전 시장이 경쟁하는 체제가 됐고요. 북구 갑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병수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 그다음에 북구 을 같은 경우는 정명희 전 구청장, 그리고 국힘에서는 아직 경선 중입니다. 세 명이 경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북을도 국민의힘이 누가 나올지. 아직은 모르죠. 그렇죠. 박성은 전 차관이랑. 그런 얘기도 있고요. 손상용. 어쨌거나 지금 이게 합쳐지면서 아마 나의 주력 표밭이 있었을 텐데 그 변화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여하에 따라서 시비가 좀 엇갈린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선거구가 하나로 됐을 경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박재호 의원이 있는 쪽은 좀 민주당이 강세였고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 쪽은 국힘이 강세였는데 합쳐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KBS 3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2차와 비교를 했을 때 민주당과 국내임 정장 지지도가 격체가 좀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KBS가 한국리서치에 1회에서 3월 7일부터 3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민주당 국힘이 여기 그래프 보면 한 4%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약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상승하는 듯 했다가 지금 다시 3차 여론조사에서는 39%에서 38%로 내려오면서 좀 주춤하는 분위기고요. 좀 주목할 만한 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은 바람을 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지지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조국 혁신당이 최근에 5% 지지율을 차지함으로써 큰 약진을 보이고요. 지금 양당 빼고는 가정 높아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국 혁신당은 아마 아무래도 비례대표 전문정당으로 이렇게 선거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지역구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으로 표가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볼 때 34대 38이지만 실제로 조국 혁신당의 표가 흘러들어간다면 이것 역시 백중세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범야권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한 차례 삐그덕한 것이 지금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힘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사실은 처음 출발은 중간 제3지대를 만들겠다고 출발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다시 양당 체제가 더 강화되는, 공고화되는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이게 뒤집어져서 과반 여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정권 심판이 될 것이냐. 이번 총선의 가늠자 핵심 의제 뭘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과거 총선 같은 경우는 분명한 의제가 있었습니다. 촛불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총선만 해도 코로나19가 큰 의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은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 이거 이외에는 의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요. 향후 대선을 향한 총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 그러고 만약에 이긴다면 대권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번 대권 주자였고 이번에도 역시 대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는 대권 후보로 급상승할 거고 그다음에 패배하는 자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행보가 어렵지 않을까. 타겸을 받는. 이게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표의 인물 싸움이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불경 대진표가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니까 좀 잘 유권자들도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대 임석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동아대 임석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동아대 임석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